오늘은 똥만둑기로 끓이려구요 떡볶이로 만취를 준비했어요 물 흘러줄게요 떡볶이 끓는 동안 물에 담가 놓을게요 떡볶이에 넣을 대파도 조금 준비했어요 떡볶이 끓여줍니다 양념을 준비할게요 곱창 넣은 양념을 준비했어요 계란은 먹어야 되는데 계란을 넣은 게파 떡볶이 끓여줍니다 양념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먹기 위해iu 계란은 먹어야 되는데 계란을 넣어줄게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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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내용만 들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서 넣어주세요 계란은 떡볶이로 넣어줄게요 다진마늘, 다진마늘, 국간장, 기촌을 넣어줄게요 준비한 전자레인지에 데워온 만두도 넣어줄게요 볶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떡이 다 익으면 풀어놓은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을 살살 풀어줄게요 소금을 넣어줄게요 부족한 간호와 소금을 넣어줄게요 소금을 넣어줄게요 소금을 넣어줄게요 참기름을 넣어줄게요 넘어질게요